오늘 10만인 출정식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왠지 소리가 지금처럼 함께 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전진표도 하셨는데 우리 전국의 녹색당 당원분도 오셨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녹색미래에서 함께하고 가십니다. 제가 발음이 좀 새도 대충 하나 들으십시오. 경상도 남자입니다. 녹색연합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8의 희망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방사능강시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오셨습니다. 월성원세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참여연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계속 와와 하고 있어. 그것 좀 자세히 해야 돼요. 천주교 예수의 사회사도 다시 하겠습니다. 천주교 예수의 사회사도직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초록을 그리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딥니까 여기? 어딥니까? 초록을 그리다. 조금 넣는 모양입니다. 단체 명칭이 특이해서 제가 참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 지금 파란조끼를 입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해검난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검난 세상을 위한 고창국민행동 어디에 계십니까?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먼 곳입니다. 제주도 빼고 참 먼 곳입니다. 해검난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팀 어디에 있나요? 예 대구팀 잔시 넣는 모양입니다. 예 해검난 세상 광주정란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많으셨네요. 예 환경정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민중단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 이제 경주지역 단체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두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목이 안 꺼리네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알리면 큰 함성과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의 행동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음향첨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처음으로 첫 순서로 우리 두 분 대표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녹색연합 상인대표이신 조연철 대표님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신 최준호 사무총장님을 벌 앞으로 두 분 다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구한번 외쳐봅시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핵발전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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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조연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뜨거운데도 꾸꾸당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고맙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고준이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 저장소가 거의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핵발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괜찮다 괜찮을 거다 라는 정부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크로노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거를 위한 때 바로 변화를 위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대책 없이 쌓아놓기만 한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면으로 바라볼 때 바라봐야만 할 때입니다. 고전히 핵폐기물 우리에게 카이로스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먼저 핵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고전히 핵폐기물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 쓴다고 이런 물질을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고전히 핵폐기물 위험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면 가능한 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로 핵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핵발전으로 생겨나는 고전히 핵폐기물의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핵발전 조기 폐쇄입니다. 핵발전소와 고전히 핵폐기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전에도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요즘 영광의 핵발전소를 보십시오. 한빛 1호기 출력 급증사고가 났고 3호기는 계획정비 중에 압력 누설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우려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쇄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 땅에 나온 고전히 핵폐기물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땜지식 처방으로 지금 같은 카이로스의 때를 맞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전히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전과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을 때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임시 저장소 포화를 막겠다고 하는 의중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정부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 주어지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핵폐기물의 문제를 우리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때가 찼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오신 탈핵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입니다. 우리 녹색연합 신부님께서 대표님께서 워낙에 또 정제되고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영화 얘기 한 편 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변호인 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공부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로스쿨에서 1등으로 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로펌에서도 받아주지 못하고 성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성차별이 얼마나 우리 사회 그리고 이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내고 그런 내용들을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현재 미국의 대법관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긴스버그라는 사람의 일대기였습니다. 그 영화예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루스베이더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성차별을 쌓아보겠다고 나서면서 첫 번째 찾아간 게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었던 선배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변호사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는 나처럼 똑같이 실패할 거다. 더 애쓰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섭니다. 그 긴스버그 변호사가 자기 딸과 함께 너틀너틀 나오는데요. 또 그 상황에서도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스버그 변호사는 늘 있던 일이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변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 그의 딸은 강단하게 맞서서 그러지 말아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긴스버그 변호사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변했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 있구나. 탈핵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에서 탈핵을 싸워가는 일들 너무나 진안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나으리 주민분들도 아직 이전 못하고 계시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울산에서 울진에서 그리고 영광에서 이곳 경주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탈핵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거라고 믿습니다. 긴스버그 변호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전달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 있는데 그중에 도대체 몇 명이 여자면 만족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9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자가 9명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긴스버그 대법관이 9명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여성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당황했다고 합니다. 탈핵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핵발전이 멈추면 만족하겠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가동되는 24위 모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드리고요 우리 최준호 사무원장님 발언에 추가해서 건설 중인 것도 모두 달아야 합니다. 우리 경주까지 찾아오셨는데요 경주가 또 인사를 한 번 드려야 되겠죠 우리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 우리 최예술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를 좀 듣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참여단체에 소개하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살림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셨는데 버스까지 대전에서 왔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정말 한살림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술인 행동 우리 낭치 어디겠습니까 깃발 아까 보이시던데 예술인 행동 낭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민주노천 경주시부 지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최예술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탈핵 운동에 적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데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대흥주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소가 4기까지 있고 또 지난 2016년도에 5.8이라는 지진까지 일어나서 불안한 위험한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한 지역을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전국 복복하시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거기 경주지역을 알기는 관광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 천년 은하의 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주는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핵발전소가 4기까지 있고 어제 언론에서도 원전 4기는 30년 된 발전소가 재가동했지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지역이고 언제 지진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험 문제로 이 위험천만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먹고 살고 먹는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제 일이 벌어지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인간협의 자기 인간협의 인간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환경의 문제 핵발전소의 문제 우리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단정짓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의 안전들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경주지역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경주지역 탈액운동을 물신양면으로 이끌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저희 흡수막도 있지 않습니까? 핵없는 세상 노동자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 제가 볼 때 오른편에 보면 비행기가 한 대 걸려있죠? 우리 어린이중청당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비행기가 걸려있는데 비행기가 왜 걸려있는지 아시겠어요? 별로 설명을 못 듣고 오셨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비행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되어서 멀리 멀리 날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탈액을 심해야 되는 임무를 띄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앞으로 나오시면 되요. 오늘 행사가 10만인 행동 출정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만 명의 탈액 시민들을 조직해서 우리 천만 명 국민들의 가슴에 탈액에 불을 지르자고 결의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행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행기도 나눠드릴 겁니다. 만 원의 그렇게 할 건데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대략 숫자를 보니 1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0배 뻥키게 해야 되겠어요. 200배 제가 대충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200명을 더 조직해서 10만 명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진짜 자신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명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의 1000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바로 다단계 전술이죠. 예. 그럼 우리 한 번 그거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다단계 전술로 탈액 세상 원소하죠. 원소죠. 강아front 원소합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우리들도 화가 되어 아픈 기대를 잃어요 갈수록 조판한 분 다른 빛깔이지만 서로만을 모아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다르지만 마음을 울려 고도한 나를 빌어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만 바꿔드려주는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우리 함께 만들어요 무지개피 가모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함께 꿈을 이뤄요 너와 내가 손잡고 희망의 꿈을 펼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마음의 문려 고도한 나를 빌어요 마음의 문려 고도한 나를 빌어요 마음의 문려 고도한 나를 빌어요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함께 꿈을 이뤄요 너와 내가 손잡고 희망의 꿈을 펼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무지개피 포로나무니 만들어요 내가 숨쉬고 내가 발을 디디고 내가 꿈을 꾸는 세상 너와 함께 숨쉬고 너와 함께 달리고 또 남들 잠이 들으고 흘릴 만화 흘릴 만화 내가 배고 나의 손을 참은 내가 나로 서로 느껴지는 마음을 참아 아름다운 이 세상 주가여 아름다운 이 세상 우가여 내가 숨쉬고 내가 숨쉬고 내가 발을 디디고 내가 꿈을 꾸는 세상 불편하여도 돈이 들어도 너와 함께 가야 하니 너와 함께 가야 하니 불입 하나 불입 하나 불입 하나 내가 배고 나의 손을 잡은 내가 나로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함께 가야 하니 네 절하지 말고 잠시만 5학년 학생들이고요 자기 이름이 호명되면 크게 손 흔들어주세요 김나은 김고현 네 김고현 네 다계림 이도경 네 아이들은 무대에 올리고 싶었는데 시흡텐상 그게 잘 안 됐어 밑에 셌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 번요 네 이제 절 인사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사 네 상분발은 지켜서 탈핵 세상 앞당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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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대표님들이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상분발을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한 분의 어머님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한 분의 어머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주고받는 구구 한번 해볼까요 연사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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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 핵발전소 예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0만 명으로 불어나면 돼요 예 탈핵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황대건 대표님부터 예 우리 지역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광에서 왔습니다 저는 영광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제어봉 조작 실패로 한참 시끄러운 그런 동네입니다 제어봉 조작 사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제어봉 조작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큰 사고는 없었지만 우리의 핵사고가 드디어 원전 폭발 목전까지 왔다 하는 게 저희 주민들의 공포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광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한수원축과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영광에 사는 게 무슨 죄인지 저는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에 풀도 못 뽑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영광에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준히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한빛원전 3,4호기 민간합동조사단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 사건을 엄중문책하면서 1호기 조기 폐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벅찬데 이 어마어마한 문제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서 영광 군민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지금 영광에서 죄송스럽게도 저 혼자밖에 못 왔습니다 다들 활동가들이 농번기에다가 다른 활동으로 바빠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광은 군청 군의의 영광 주민 3자가 똘똘 뭉쳐서 지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고준히 핵폐기물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부의 터무니없는 핵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핵 쓰레기 월성 임시 저장소 추가 건설 반대 울산 북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책위는 6월 초에 생겼습니다 이유는 월성 발전소에 고준히 핵 쓰레기가 2020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고 그리고 가동이 좀 멈추고 하면서 2021년 또는 2022년대에 제일 먼저 고준히 핵 쓰레기가 가득 차는 곳에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검토위원회가 올해 벌써 가동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울산 북구 주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지금 15개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북구 지역에 있는 15개 단체에서 모였고요 지금 월성 1호기의 인근 경주 시민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km 반경 20km 반경 내에는 울산 북구 20만명 거의 다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어느 누구도 북구 주민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매하게 항상 핵발전소의 위치는 항상 애매하게 걸렸었습니다 아시죠? 항상 행정구역과 실제 인근 주민 그 거주지역은 항상 그렇게 편을 놔두듯이 그렇게 건설해 왔습니다 영광고창도 마찬가지고 여기 울산 북구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24개 핵발전소에서 무려 16개가 그 인근에 다 존재합니다 부산 고리 경주 월산 이 모든 발전소 16개가 있는 울산에 야말로 가장 먼저 나서서 내 생존의 문제로 함께 나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못 나서는가 이거는 정말 내 목숨과의 문제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재검토위원회가 내년 5월까지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울산 북구에서 먼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20만 모두 더 이상 짓지 말라 핵쓰레기 추가 임시 서장소 추가 헌설하지 말라는 한 목소리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서울도 함께 형시가 됩니다 전기 쓰시는 만큼 핵쓰레기 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들로 함께 함께 목소리 힘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먼 곳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월성원전 채 1km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6년을 핵발전소 그만해라 핵폐기물 그 많은 핵폐기물이 전국에 50%가 남는 핵폐기물을 월성에 끌어안고 자꾸 핵발전소는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기회에 핵발전소 중수로 2, 3, 4억이 멈춰야 됩니다 지금 갈 데도 없는 핵 쓰레기 어떻게 하려고 대안도 없는 핵 쓰레기 방법도 없는데 왜 자꾸 돌려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핵발전소가 전기도 남아 돈다는데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도 한손이나 정부는 외면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핵발전소 한손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이래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많은 전기를 대도시로 보내면서 그 지역에 희생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핵발전소 멈춰야 되고 고주님의 스토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만이 월성 발전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하는 우리 주민 위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사는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희생과 짐을 지어줬어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어제도 월성 4호기 예방전비 4시간 마치고 4시간 가동 중에 터빈에서 이상이 생겨서 동네가 지금 바깥 뒤집어졌어요 소리가 지금 세부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4호기 도움에서는 버섯 구름과 같은 전기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해가 아니어도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수원 사람들 믿고 월성 핵발전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나섰어요 전국이 다 당신의 일이에요 지역의 인근의 주민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이 울산 분이 전기 대도시에만 있었으니까 핵폐균을 분산해서 미흡하지 않다고 정부는 얘기하니까 아니 정부가 아니고 핵발전소 원장님께서는 고전히 대안이 있다 미흡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럼 전기 쓴 전국이 고전히 핵폐균을 조금씩 나눠 가집시다 책임을 집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힘을 아파야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기회에 꼭 정말 정말 핵폐균을 그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초 개선 성원기입니다 저는 3초 핵발전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깃발을 배라에 걸고 술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지금 타래 키마쿠토 도보 술래 함께하신 단원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고리 핵발전소 시작해서 서울 광화문까지 29일간의 여름 타래 키마쿠토 도보 술래 첫날입니다 오늘 절반을 고리에서 울산까지 절반을 걸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나머지 절반을 걸어서 오늘 걷고자 하는 368구간 술래를 마실 겁니다 제가 술래기간 중에도 이 자리에 올라서서 오늘 타래 시민행동 발족식에 온 것은 이 타래 희망 타래 시민행동의 발족이 우리나라 타래에 있어서 얼마나 큰일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알게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척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가 드디어 고시 해제되고 삼척 핵발전소가 백지화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삼척은 1982년부터 무려 37년간의 장장 긴 시간을 한결같이 싸워서 드디어 지난 6월 5일 세 번째 핵사업을 끝내고 이제 삼척 핵발전소를 백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37년간 싸운 삼척 시민들의 승리이자 타래을 영원하는 온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삼척이 비록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68%에 85% 반대를 세상에 보여줬지만 여기신 타래을 희망하고 타래을 온몸으로 살아온 우리 타래 진영이 없었다면 타래을 영원하는 국민들이 없었다면 그 위침은 공허한 배려 매월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주민투표를 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문으로 삼척시장이 주민이 됐듯이 85%가 반대이니 당장 삼척 핵발전소를 백지화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어떠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찬핵정부이고 핵발전소 지능정책정부인데 그거를 귀뚱으로나 들었겠습니까 바로 무시했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주민투표가 왠말이냐 왠말은 시민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인데 하늘의 소리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가 왠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탈핵 진영은 이제 삼척의 싸움을 끝내주기 위해서 한몸이 돼서 나섰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지역의 핵발전소 주변 지역 연대단체들이 싸웠고 서울의 또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자체들이 힘의 힘을 모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고 나서 국민들의 탈핵의식이 높아진 그 사이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13년 6월부터 무려 367위를 7천 기로를 걸으며 모든 탈핵을 염원하는 분들과 연대하며 전국의 국민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탈핵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한 외침이 드디어 촛불혁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로 탈핵을 한 번에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뤄내는 겁니까 여기 있는 우리 탈핵 진영들이 애써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핵정부를 만들어서 드디어 그 탈핵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같이 탈핵정부나 핵발전소 진행정책을 쓰는 정부였다면 도저히 못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원 백지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3척의 핵발전소 백지화된 것을 보고하면서 3척의 핵발전소 백지화되게 해주신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또 여기에 몸으로 쌓아온 탈핵연대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척 반 뒤는 3척에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3척 반 뒤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핵발전소 새로 짓고자 하는 건 이제 겨우 하나 백지화될 뿐입니다 영동 핵발전소 울진삼성기 빨리 조속히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중인 모든 핵발전소 즉각 공사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는 핵발전소 조속히 폐쇄이 됩니다 핵발전소 제로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지역마다 참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제가 중간에 끌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큰 박사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땡겨땡 힘드시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 이제 승용소 외치고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신나는 공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름도 어려워서 늘 제가 부르면서도 참 힘듭니다 우리 야마가타 트위스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세요? 네 이야 대단하시네 저 이제 선생님이자 세 번째 뵙는데 진짜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준비하실 동안 우리 구하나 외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핵폐기물 땡폐테마 땡폐테마 정신이 졸라 아프네 핵폐기물 핵발전소 탈핵세상 아마 영혼 헷갈리잖아 연습 안 하니까 탈핵세상 앞당기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탈핵세상 아 그러면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돈을 조금 풀게요 갖고 있는 걸 제가 키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 무슨 나오네 되게 쉬운 문제니까 아시는 분 손 금방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핵폐기물이 법적으로 몇 톤이 있을까요? 저요 저요 예 일어보십시오 16,500톤이야 일어보십시오 얼마요? 16,500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예 우리 지은씨 얼마요? 얼마요? 0톤 0톤 정답입니다 나오십시오 진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 나오십시오 이야 우리 역시 우리 교육위원이 다르시네요 일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잘못 가져가서 오세요 잘못 가져가서 아니 X가 누구 커? 저봐요 큰일 날 뻔했네 2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절반이 날아갈 뻔했네 선생님 이제 공연 드라마 되겠습니까 예 대단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야마가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고소한 경제는 바지자, 바지자, 바지자 여제서 나라며 고소한 경제는 고소한 경제는 고소한 경제는 고소한 경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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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